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로되 너부가네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결론난 인생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재미있게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365번 나옵니다 왜 365번 염려하지 말라라고 언급하였을까요? 장세기 3장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일 그리고 매순간 염려할 걱정할 그리고 두려워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체험한 함께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시고 떠나갈 것이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불안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잡히게 되었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실은 제자들이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죠? 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제목이 결론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방주 안에만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과 능력 다 갖추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방주 밖에 있으면 창세기 3장과 사단 그리고 재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해방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완벽히 보장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뭘 갖추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강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구원을 통해서 완벽한 신분과 권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 출애구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첫 보리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절기죠 출애국기 23장 14절에는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실은 딱 세 번만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공식적인 절기는 세 번입니다 하지만 실은 1년 365일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일 구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 애국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서 광야를 지나고 어떻게 해서 가난한 땅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절대 확신입니다 오늘 사드랑 메삭 아벤루고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 만든 금심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드랑 메삭 아벤루고는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긴 반역죄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5절에 보니까 왕이 그래도 아끼고 총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신상 앞에 절을 해라는 거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데 과연 거기서 누가 너희들을 건져낼 신들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안정된 보장된 바벨론의 공직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생을 살 것이냐 그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사단은 늘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이 감히 예수님께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저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로 사단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과 쾌락 나의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 사이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오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분명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일의 3장 16줄에 보니까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가니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안된다가 아니라 아예 대답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간이 배밖에 나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 주제에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실은 사드레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마 1초도 갈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그 말 속에서 화가 나는 거룩한 분노가 침이로 오르는 너희를 누가 능히 그 풀문불 가운데서 건드릴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실은 사드레과 메삭 아벤누고가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무시하고 조롱하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뭔가 한쪽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일단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금식하면서 40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시금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절할 것이냐 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사드레과 메삭 아벤누고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선포를 했습니다 사드레과 메삭 아벤누고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절대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바로 절대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1분만 묵상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약자가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 10초 다락방을 한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다락방을 10초만 하냐고 문제사건이 생기면 바로 당장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결자 끝 욕하는 데 10초 걸린다는 거죠 이게 10초 다락방이랍니다 어떤 문제사건이 와도 10초 다락방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10초 다락방하면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사단과 흑암이 물러가고 믿음과 평안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잠깐만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절대 확신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 단일 3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실은 단일 3장 16절 17절 그 고백만 해도 대단한 고백인데 엄청난 고백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풀물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풀물불에서 타서 죽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절대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든 구해주지 않든 그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그때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구해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부가네살왕은 실은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총애하는 다니엘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이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를 어떻게든 살려서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회유책을 펼치면서 설득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의 이 말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즉 이 모든 왕의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에게 꿈 깨라는 거죠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는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왕에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왕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을 받아가지고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풀무웃불을 평소보다 일곱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사단이 완전히 미쳐서 발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면 싫은 사단이 더 좋아하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오늘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풀무웃불에 들어간 것은 세 사람인데 불 가운데 넷째의 모양을 가진 신들의 아들과 갓도다라고 왕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넷째 사람이 마치 신의 모습 같은 넷째 사람이 있느냐 26절에는 왕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28절에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도다 30절에는 왕이 드디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보고 사건 보고 두려워서 겁나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믿음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당장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에 고백을 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장은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탄과 지옥과 재앙과 저주의 배경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현장을 치유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로 결론이 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